수영이 형 잘 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수영이 형 잘 쐈습니다. 우리도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자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아 아 신청하게 자, 지금 예체인 선수들이 너무 마음이 급하거든요. 네, 지금 일단 꿀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쫓기는 것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예체인 선수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축볼, 축볼입니다. 수비의 축볼을 성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심리! 악, 첨렉! 나이스! 나이스! 도전해 천천히 천천히 해! 천천히 천천히. 아니 그게 순수 동호인 아니고 거의. 무리한 경제. 에이스야. 앞에 앞에. 파이팅.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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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나. 천천히. 천천히. 줄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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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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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동료 농구 수준. 네. 밖에 안 되는. 전혀 전술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모습. 너무 창피하고. 정말 어디.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내가 들어가서. 좀 뛰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막. 만감이 되쳐더라고요. 네. 정말 창피했습니다. 야. 말도 안 돼. 야. 진짜 잘한다. 야. 정말 잘하는 팀이야. 아. 아. 상다. 상다. 세드나. 힘이 센. 우리가 누구나 다 예상을 했는데. 전부 다 흥분돼 있어. 우리보다 전력이 센 걸 예상을 했잖아.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파헤쳐 나가야 되는데. 서두른다고. 급해. 성급해. 그러다 보니까 석국 먹고. 우리가 스스로 자면 했단 말이야. 오케이. 보통 팀에 에이스가 한 명 정도 있거든. 근데 여기는. 에이스가 한 세 명이 있어. 고르게 에이스가 있으니까. 한 명을 막기도 뭐한 거예요. 저거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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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골만 들어가고. 저거 올리세요. 첫 골만 들어가고. 스크링 스크링 아니에요. 스크링. 1분 36초가 남아있는데요. 0으로 끝나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든 1점이라도 넣었으면 좋겠어요.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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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